밀레 마케팅팀 러너로 하여금 피로도를 최소화하여 최상의 컨디션을 제공하는 데 그 디자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제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러너가 다리 근육에서 가장 피로도를 많이 느끼는 것이 앞쪽으로 하여서는 대퇴근, 그리고 뒤쪽 근육에서는 대둥근, 그리고 대퇴비속근, 그리고 비복근에 가장 많은 피로감을 느끼는데요. 이것을 피로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밀레에서는 4차원 근육을 분석을 해서 디자인을 4DM으로 완성시켰습니다. 이 4DM은 러닝, 산악마라톤, 심지어는 다양한 스포츠에서도 컨디션을 유지해줄 것입니다. 오늘은 소개 뿐만 아니라 이 4DM을 가지고 밀레 모든 직원들이 이 4DM을 입고 마라톤에 참가하여 직접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기에서 뵙게요. 오세 부장님 오늘 많은데 한마디 해주십시오. 화이팅! 네, 나준 대리님. 릴레 화이팅! 네, 전부님 오늘 10km 완주. 네, 전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여기 10km 완주 하셨는데요. 지금 1시간 정도 시간을 끊으셨는데 오늘 달리신 소감 몇드신지? 처음에 너무 힘들었는데 역시 장비가 좋아. 4DM. 4DM 좋습니다. 4DM 덕분에 끝. 7km 완주 금방 하셨는데요. 기분 어떠십니까? 아, 피코스나 10km나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날씨였습니다. positive. Factor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